다음 사건은요. 남아메리카 파나마 공항에서 생긴 일인데 공항 검색대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. 승객들의 머리 스타일을 잘 관찰해라. 무슨 얘기입니까? 이유가 뭐였을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공항 검색대 지내려면 여러 가지 통과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직원들이 유심히 보고 있는데 한 여성의 머리가 조금 이상한 겁니다. 볼륨 양쪽이 조금 달라 보였던 건데 사진을 유심히 보니까 또 머리카락 아래 뭔가 보이고 좀 수상해 보이죠? 공항 직원 당연히 이 여성을 불러세웠습니다. 지금 저 엑스레이인가요? 저거 지금 보니까 머리카락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. 저게 뭐길래 특별 지시까지 내려졌죠?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가발 밑에 헤어롤이 있는 건데요. 여성들이 머리할 때 쓰는 헤어롤이죠. 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 헤어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요? 이게 뭐냐면 이게 마약을 비닐봉지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헤어롤 모양으로 한 다음에 그거를 머리에 부착을 하고 그걸 이제 가발로 덮어가지고 이거를 위장을 했던 거죠.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밀반입을 밀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사실상 이제 시장에서 팔았을 때는 뭐 수백만 달러 정도까지 받아낼 수 있는 마약의 양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수법이 몇 번 발견이 돼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합니다. 이번에는 헤어롤까지 정말 수법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